여고 출입원에서는 박지윤, 제재, 장도연, 비비, 최혜나가 출연해세라 여자 고등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들은 차례로 스쿨버스에 타서 인사를 나누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차를 타세라 여자 고등학교에 도착한 그들은 교감선생님을 만나 인사를 나눈다. 교감선생님은 가장 먼저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가자고 그들을 학교 안으로 이끈다. 교장실로 향한 그들은 교장선생님과 경찰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장은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장도연이 듣기를 교장선생님이 경찰관에게 귓속말로 잘 처리해 라고 했다고 한다. 교장선생님은 전학생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고대스반 선발 시험이 시작되니 그것에만 합격하면 수능 만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그녀들은 교무실로 향해 갔다. 교무실에는 오른쪽 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교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고 그들은 수상한 그의 모습을 보고서 놀란다. 그녀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도서관 사서의 부름에 간단한 일을 하게 된다. 일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그들은 문학 담당인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가짜 명찰을 부여받는다. 담임선생님은 그들에게 나눠줄 인쇄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트북의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나 이내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고 말한다. 비밀번호의 힌트는 짜장면 곱하기 단무지였고 그 힌트는 급식표에 있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비밀번호를 풀어냈다. 비비가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장도연은 그 급식표를 보았을 때 맛있겠다는 생각이나 했다며 머쓱하게 웃었다. 학생들은 2학년 2반으로 향한다. 전학을 왔기에 자기소개를 하지만 반에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는다. 장도연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박수를 함께 쳐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장도연의 말에 맞잡고 쳐주지 않는다. 그들은 미션에 쓰여있었던 대로 출입안에 입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출입안 건물에는 퀴즈가 적혀있었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들은 퀴즈를 풀고서 구령대로 향한다. 그들은 구령대에서 열쇠를 찾게 되었고 그것으로 시계탑으로 향할 수 있는 열쇠를 얻게 된다. 시계탑에서 그들은 지도를 얻게 되고 그것이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에 대한 퀴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로 된 시계탑 사이의 벽에서 출입안 도어락에 대한 힌트를 알게 된다. 그들은 결국 하루가 가기 전에 출입안에 입부하게 된다. 입부 후 그들은 다음 날 S대 선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들은 시험을 망친 후 출입안 건물로 향하고 거기에서 급식실에서 나는 울음소리에 대한 실체를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게 된다. 그들은 귀신이 무섭다며 호들갑을 떤다. 어제 확인하지 못했던 비밀 게시판에는 학교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 다수 발견된다. 출입안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벽을 보고서 출입안 학생들은 S반과 관련된 사건들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출입안 학생들은 S반 시험에서 사이좋게 꼴지를 나눠 가졌다. 그 덕에 학생들은 교무실 청소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고인의 학생과 나엘이 학생이 커닝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다. 도서관으로 봉사를 가게 된 학생들은 자물쇠로 관리되고 있는 교지 편지부의 물건을 발견하게 된다. 박지훈과 장도연은 불려가서 CCTV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선생님 눈치를 보며 지우개를 위로 뒤집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들은 고인의 지우개의 절반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교지 편지부의 상자에는 교지 편지부가 패부되게 된 계기와 함께 학교에 있었던 가스 폭발 사고에 대한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는 파일이 들어 있었다. 최애나와 비비 그리고 제재는 그 사고에 대해서 교지 편지부가 세밀히 살펴보다 패부를 당한 것 같다는 예상을 한다. 출입하는 고인의와 나애리 사이의 컨닝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선생님들에게 브리핑을 마친 출입한 학생들은 S반에서 나애리를 퇴출시키는 일을 해낸다. 이후 출입한은 급식실에서 들린다는 울음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급식실로 향했다. 그들은 매점 차타 안쪽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멈추기 위해 숨겨져 있던 문을 열게 된다. 그곳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통로 안쪽에는 번호가 적혀있는 방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기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출입한을 내쫓은 것은 독거문 선생으로 험악한 인상을 가진 흉터가 있는 그 남자였다. TVN 예능 프로그램 여고 출입한은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정선영 리포터의 탑스탄우집.co.kr 정선영 리포터의 탑스탄우집.co